시스템 반도체 개발기업 가온칩스가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7조 원이 넘는 자금을 끌어들여 흥행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가온칩스의 IPO 주관사 대신증권에 따르면 가온칩스는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청약 증거금 7조 6,415억 원, 경쟁률 2,183.29대1을 기록했습니다. 가온칩스의 청약 흥행은 최근 대역급 IPO가 줄줄이 무산된 가운데 대기 중이었던 공모주 투자자금이 대거 몰렸고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